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관광버스 승기사입니다 오늘도 승기사 차려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현대차, 기아차, 현대V형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따끈따끈한 이번에 나온 실크로드 기아 기아 실크로드 기아 노고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면을 보면은 아주 날려보게 에어로스타일러 생겼습니다 그래서 공기저항을 안 받기 위해서 앞에가 딱 수그러져 가지고 뒤로 갈수록 차가 높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차 겉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이트는 LED로 되어 있고요 차를 한바퀴 놀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비상구 이 비상구가 요새는 또 사고가 난다 치면은 밖에서 지나간 사람들이 이렇게 열 수도 있어요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비상도어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디젤, 기름뿐 여기는 이제 승강구 열 때 닫을 때 하는 거고요 알미늄 히브리즈에서는 여기서는 알미늄 히브리로 다 나옵니다 김기사님 여기 한번 열어주세요 여기가 배터리실입니까? 여기가 변대차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기사님들 공구통이고 비상식인데 이 차는 배터리 만들었어요 예 여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뭐가 들었는가 현대차 같은 데는 기사님들 사물함인데 이 차는 여기 보십시오 배터리 배터리를 넣기 위해서 이렇게 칸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배터리가 이렇게 한적이 좋긴 좋은데 이 공간을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기사님들 이렇게 사물함이거든요 이렇게 다 뭐 같은 거 근데 이거 그냥 또 이거 히타가 또 넘어 또 내려가다 보니까 공간 활용할 수 없으니까 그냥 배터리를 넣는 것 같아 그래서 진칸 칸칸 한번 보겠습니다 칸칸 한번 보겠습니다 칸칸 한번 보겠습니다 칸칸이 세 개 되있습니다 세 개로 이렇게 세 개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이제 기사님들이 여기 사물함을 못쓰니까 여기를 지금 사물함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닫아버리고 진칸 여차는 처음이 이 진칸 높이가 진칸 높이가 얕아가지고 아이스박스도 간신히 들어가면서 큰 아이스박스는 뚜껑을 못 닫을 정도로 높이가 얕아요 높이가 높아야 되는데 현대차보다 10cm는 얕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거 저런거 봤을 때는 왜 그렇게 생각 안 했는가 모르겠는데 타이어는 그대로 되어 있고요 이쪽은 이제 이쪽은 볼 것 없어요 그냥 똑같으니 이거 그 에어드라이 뭐 기계실입니다 엔진룸 한번 열어 주실래요 독특하니 이 기아차는 아주 뒤가 뒤모습이 아주 아주 코카콜라 같이 여자 그 허리 곡선 같이 멋지게 나왔어요 예 그냥 현대차는 밋밋한데 여기 기아차는 아주 여자 허리 같이 각선미가 있습니다 각선미가 그래서 어떤 여기 이거 특이한게 하나 더 달렸습니다 일반차에 비해서 이거 5팬이다 보니까 에어컨이 5팬이다 보니까 6팬이다 보니까 그 이게 제네르타가 소형이 하나 더 달렸고요 원래 기본은 이게 이건데 이게 전기가 딸릴까봐 하나를 더 달았습니다 에어컨 이제 콤프고요 엔진은 파워텍인데 파워텍 엔진 그대로고요 이제 토크 같은게 좀 올려가지고 마렉스를 좀 올렸겠죠 엔진 모양은 다 똑같습니다 옛날 구형이나 신형이나 단지 지금 바뀐 것은 이거 옵션으로 이게 50인가 60인가 더 주면 하나 더 걸어집니다 그래서 이거 이것이 하나 잘 나왔더라구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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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거시기가 고장나더라도 이게 비상으로 에어컨은 돌고 있어요 이게 그건 더 잘나왔구요 닫아주세요 또 이쪽으로 한번 돌겠습니다 예 이것은 이제 비상문 차가 사고 난다든지 하재가 났을 때에는 비상문으로 탈출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열어져요 문이 밖에서는 문 열고 밖에서도 이걸 이제 두드러 깨면 되요 이거 아크릴을 두드러 깨가지고 선자를 잡아당면 열어질 수 있습니다 타이어 이대로 되어있구요 여기 진칸 진칸 이대로 되어있구요 여긴 이제 요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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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에 요소수 파동 한번 났죠 그래서 아주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요소수 요소수라는 것은 매연을 절감하기 위해서 요소수 요소수하고 같이 매연을 이렇게 태워주면은 태워주면은 매연이 좀 절감된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거구요 그냥 디젤 기름땡크가 버스는 좌측 우측 다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기름느끼가 좋죠 백미라가 심플하게 나왔습니다 예 옛날에 코끼리 백미라 같은거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아담하니 이쁘게 나왔구요 기사님 여기 앞에가 나 한번 궁금해 앞에 여기 앞에가 헝 해갖고 아주 여기 앞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우리 기사님이 차 뺀 지가 얼마 안 돼갖고 문 열지도 몰라봐라야 아직 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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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진거 아닌가 한번도 한번더 여기 여기도 있어 밑에가 아무것도 없어 이것을 여기를 잡으려는가 오 예 열어보겠습니다 처음 염려가 처음 차 빼가지고 처음 처음 열어보겠습니다 와 처음 열었는데 뭐 새카먹이만 있고 여기 운전사 힐타 에어컨 힐타 가기 좋네 스페어 타이어 걸려져 있구요 현대차 같은거는 배터리가 여기 공간이 있구만 이쪽에 공간이 있잖아 현대같이 이쪽에다 배터리 넣으면 되잖아 근데 여기다 안 넣고 그냥 이렇게 했구만 열었을 때는 뭐 그냥 쓸 일은 별로 없네 열어봤자 열어봤자 뭐 힐타 요거 힐타하고 스페어 타야 빵구났을 때 하는거 그뿐이 없네 응 견인할 때 견인골이 여기가 있네 근데 견인골을 내버리면 이거 올리고 여기 있구나 밤바 상하지 않게 여기에서 아 그렇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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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벌일 없는 앞에 여기를 이제 다 구경했고 안에 한번 차 안에 한번 구경하겠습니다 차 안에는 여기를 이렇게 누르면 도어가 열어지고요 이거 도어가 이번에 기아차만 나왔는데 이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을 딱 닫습니다 그러면 내가 손을 여기다 안 뒀어요 손을 탁 넣으면 이게 딱 그러죠 손이 안 닫히라고 딱 이 이 팔이 끼었다든지 팔이 끼었다든지 그러면 안전사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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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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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빼 이거 고장이야 아이고 이거 고장입니다 이거 아 아 이거 고장 어머 여러분 뭐 이런게 있어 여러분 실험해지다가 팔 부러질 뻔 그러면 아유 죄송합니다 에 자 실내 이제 들어왔어요 이제 데시보드 메다방 우리 아주 심플합니다 승용차식으로 지금 지금 하물차나 버스나 보면은 이 거의 이 이 이 시스템이 하물차도 그러고 버스도 그러고 이 소나타급 정도 에 소나타 소나타급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모든게 예 하물차도 그러고 예 스마트키에다가 또 이게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시동을 걸 수가 있어요 집에서도 걸 수 있고 석을 써도 걸 수 있고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하게 되면 시동을 먼저 걸고 히터를 틀려면 히터를 틀고 에어컨을 틀려면 에어컨을 틀고 먼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의 이제 이 수준이 승용차에요 승용차 모든 시스템이 승용차하고 석도 앞차 거리 같은거 이렇게 오토크루즈 넘으면 100km에 맞추면 100km 계속 가고 110km 가면 110km 110km 안 나와있죠 108km 석도가 못하게 되고 108km 딱 놔두면 계속 세팅해놓으면 그대로 가고요 또 앞차가 앞에 차가 또 승용차라든 뭐라든가 천천히 가면 그 석도에 비례해서 이렇게 석도를 줄여가지고 그 차가 또 빨리 가면 바로 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차가 또 갑자기 급제동하면 이 차도 급제동을 해요 운전사 브릭기를 안잡아도 급제동을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시스템이 승용차하고 똑같이 돼 있어요 핸들을 노고가 기아 작년에 올 봄엔가 노고가 바뀌었죠 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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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 마크를 이렇게 했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처음에 나올 때는 좀 고급스러운데 지금 좀 촘스럽네 촘스럽고 또 뒤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의자도 기사님 의자도 에어 에어 세스펜션을 해가지고 쿠션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찬 바람도 나오고 따뜻한 바람도 나오고 아주 그 그 의자가 흔히 나왔어요 기사님들이 필요 않게끔 소확이 이렇게 비치되어 있구요 이 차는 41석으로 뺐습니다 41석 그래서 공간이 이렇게 넓죠 거의 이제 공간이 5등고속 5등고속 그 스타일입니다 아저니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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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은 4일인데 굉장히 넓습니다 의자가 비상문 여기는 비상문이구요 여기는 또 이 기아차는 예로부터 이 턱을 이 바닥에 있는 턱을 2중 3중으로 했더라구요 다른 차들은 그냥 봐도 바로 바로 그냥 미미더인 뒤에까진 가는데 여기는 턱을 뒀더라구요 아마 이 밑에가 엔진실이 있으니까 그런것 같은데 턱을 뒀어요 턱을 이렇게 하고 의자도 아주 세차하니까 아직 비닐도 아직 안 뜯긴 것도 많죠 샘플하는데 41석이다 보니까 의자와 의자 사이 제가 한번 앉아보고 있습니다 우와 완전히 낱낱합니다 앞에 예를 들어서 앞에 손님이 앞에 손님이 의자를 뒤로 이렇게 제껴도 의자를 제껴도 저한테 압박감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공간이 넓으니까 그거 하나 좋네 자 한번 한번 해볼까요 이것을 이렇게 싹 제껴고 제껴 있습니다 뒤에 타도 뒤에 내가 타고 있어도 의자가 나한테 이렇게 많이 했어도 옛날 차 같으면 45석짜리 같은 경우는 이 의자가 내 타가지까지 오거든요 이 의자가 이렇게 타가지까지 오는데 이건 공간이 높다 보니까 나고 한참 떨어졌죠 의자도 많이 제껴지네 됐구요 좋습니다 선반에도 선반은 이게 탈출구에요 차가 넘어졌을 때 이게 기사님 이거 특이하더라구요 이거 한번 열어보실랍니까 이렇게 열리더라구요 그러면 차가 달릴때 이쪽으로 바람이 예를 들어서 에어컨 틀자니 그러고 안틀자니 그러고 이럴때 열어놓으면 바람이 확 돌고 기사님 또 뒤쪽은 뒤쪽은 또 맞아요 또 뒤에 또 차안에 공기가 안좋고 그러면 뒤로 공기가 싹 빠져나갑니다 예 그러고 이제 평상시 빨간데 이것은 선인들이 이걸 잡아당기면 의자가 하늘로 펑 날아간다 그래서 탈출이 되면 이 구멍으로 사람들이 이제 탈출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아카릴 이 조명은 회사에서 달려나온게 아니라 우리 밖에서 돈 많이 들여서 한겁니다 기사님 음악을 엄청 돈 많이 들었다면서요 음악을 인천에 뭐 업체에서 엄청 심혜를 기울여서 우리 전라도에 이렇게 상권을 만들라고 한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조명도 한번 넣고 음악도 한번 넣어 주실랍니까 예 이게 운전사 보호대인데 이게 내가 정확한 이름을 모르겠는데 이것이 원래 현대의 메이커에서 달려서 나온거에요 배우차 같은건 십여년 전서부터 이렇게 됐는데 이제 현대나 기아나 인재사 이렇게 운전사 보호대를 심플하게 만들었습니다 보기 좋구요 보기 좋구요 또 내가 봤을때는 아쉬운 것이 이게 승객하고 운전자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이게 이게 라운드를 치지 말고 이렇게 반드시 와가지고 이렇게 요만큼 내려갔으면 운전자도 보호되고 또 술먹은 사람들이 술먹은 사람들이 또 놀러가다 보면 막 기사님 음악이 추워요 나빠요 막 하고 귀찮게 하는데 이게 보호대가 쫙 했으면 그게 좀 아쉽네 냉장고 냉장고 여기 아쉬운 것이 이 뜨거운 물이 안 나와 뜨거운 물 찬물이 나오면 좋겠구만 그래서 그게 안되니까 우리 기사님이 또 돈 들여서 이렇게 또 보온통을 하나 달았습니다 이거는 커피 따라 마실 때 커피 마시고 그러신 분들은 깨끗은 좋죠 이거 딱 이 안에가 내장되어 있으면 몇 년 쓰면 막 뭐 뭐 지저버릴 건데 이것은 딱 빼가지고 딱 청소해서 끼고 그러니까 이상적으로 좋고요 다 좋습니다 차가 좋고 가요 아주 갈수록 볼수록 또 상큼하게 좋네 그래서 한번 더 뒤에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우리 기사님은 또 와이파이 또 설치했네 선님도 서비스 할라고 아이파이를 설치하면 버스에서 아이파이브 설치비용 사용력을 3,4만원씩 이렇게 내야 돼요 4,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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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달 4,3,000원씩 내야 됩니다 4,3,000원 냈고 또 스카이라이프 이것도 이건 더 낫네 왜 이거 안 나요 스카이라이프 노래방 유튜브 저것이 다 됩니다 그래서 외장하드라고 해갖고 저기서 다 컨트롤해요 그럼 테레비 여기서 테레비도 나오고 유튜브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여기는 온스톱으로 아주 모든 것을 내비게이션 TV 유튜브 뭐 안내방송 라디오 뭐 싹 됩니다 그리고 이 차는 또 이렇게 80킬로와 넘으면 고속도로에서 달리면 벤츠 600 클라스 같이 다 차가 까라앉아요 차가 착 한 10cm 정도 내려앉습니다 차가 그래서 차가 이렇게 사뿐사뿐하니 그 거시기는 벤츠에서 먼저 시도했죠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에코스급 뭐 요새는 이제 거의 이제 고급차들은 그런 스타일 그런걸 많이 하는데 이 버스도 처음으로 이렇게 기아에서 적용을 돼가지고 달릴수록 차가 이렇게 까라앉고 그렇습니다 그것보다 이제 닐링이라고 하는데 닐링도 옛날에는 차가 네프고 넓고 임의적 그러는데 지금은 자동으로 자동으로 지 차가 알아서 인공지능으로 된답니다 바로 유튜브가 되니까 제 유튜브가 여기서 바로 방송이 되네요 승기사 관광버스 승기사 이렇게 바로 뜨죠 승기사를 승기사가 촬영하고 있습니다 내zd Trump 하하하 우리 관광차는 기름을 얼마나 들어갈가 또 하루 이렇게 연비가 어떻게 나온가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름 배달을 보시면은 기름 배달을 보시면은 charge 아주 앵포직전은 아닌데 걔도 눈금 한구를 보니까 이벤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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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뭐 2중 3중으로 막 이렇게 해 보니까 뭐 요가 사람들이 또 얼른 쉽게 해서요 아 아 아 아 아 누가 누가 그까 거기까지 구멍 넣고 신난거. 아니 여보 아티가 발 안얼리도 발이 쭉 그런거. 아 이쪽으로 구멍을 신발을 벗고 이렇게 딱. 아니 나는 무슨 재수 뭐 진혁사인데 거기다 뭐 사식 넣어주는 구멍 아니야? 이거 산다. 그러면 이제 차값이 차값이 이게 차값이 그러면은 2억 2억 2천. 옵션까지 다 해서 2억 2천이란다 이 차가. 2억 2천에서 할인을 거기서 해주지. 500에서 700. 할인 빼는거. 할인해준거까지 빼서 2억 2천일값. 거기다 이제 부가가치세가 더 있잖아. 부가가치세는 또 환불 받겄죠. 2억 2천에서. 그러면은 한 2억 받으면은. 옵션에서는 이렇게 한 1억 9천 1억 1천. 환불 받으면은. 이게 차값이 나오잖아. 아 예. 기아 뭐지? 기아 이거. 내일 잔거리가니까. 기아 자동차. 이게 이제 옵션 넣고 뭐든고 자꾸. 옵션값이 1,929만원. 1,929만원. 차값이. 원 차값이. 원 차값 많으면은. 얼마야? 2억 1천. 2억 1천. 2억 1천. 15리터. 그러면은 2억 3천이잖아. 네. 금액은. 인도금이. 응. 2억 2천. 2백 2천. 2백 2천. 2백 2천. 2백 2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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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인받고 다해서. 인도금이. 2억 2천. 2백 1천. 오케이. 말이. 문발이 없잖아. 그렇지. 아. 오토. 스틱하고 오토. 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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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틱에서 빼니까. 7백 1만원이면은. 스틱도 뭐 거의 미션값이. 뭐 2천만원 막 한디. 2억 7천만원 간다고 봐야겠네. 이렇게 넣으면. 4배가 140만원. 아. 저 앞에. 이제 그것은 차에 그 시동. 스마트폰. 어플 깔아갖고 언급관이 해서. 그러겠지. 저것만 달라는게 아니라. 이 기아차가 현대차에 비해서. 이 다시방이 좀 너무 단출하네. 좀 이렇게 좀 싼 티가 난다고 할까요. 여러분도 그렇게 안 느끼십니까. 좀 싼 티가 느껴지네. 이렇게 보면은. 여기 이 시스템이 그때그때 그냥. 뭐 스위치 같은게. 뭐 여기다 달려있고. 여기도 달려있고. 여기도 달려있고. 여기도 사방팔방이나. 나열이 안되있고. 에. 그렇게 됐네요. 좀 안타깝네. 좀 이렇게 일체식으로. 좀 모양도 좀 내면서. 이렇게 하면 좋으려만. 그냥 그때그때 그냥. 이런 시계도 뭐. 불필요하니. 그냥 문 앞에다. 이렇게 다 시계. 운전석. 매다방에다. 딱. 하나 달아 놓으면 될건데. 불필요하니. 이런데다 또 달아 놓고. 좀. 여기 핸드폰 충전기도. 핸드폰 충전기도. 이렇게. 무선충전기. 여기다 넣어버리면. 전화 온지. 아는지. 깊이 들어가버리니까. 전화가 온지. 여기. 이 관광차 같은 경우는. 그. 음향 같은게. 이렇게 시끄러워가지고. 이. 별소리가 안 들려도. 이게. 화면이. 핸드폰 화면이. 팍 해지면.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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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하는데. 참. 그런 것이 좀 아쉽네. 차가. 결국. 운전석이가. 또. 내가. 의자를. 제일. 그 뒤로. 좀. 밀쳤는데. 어. 지금. 보통. 핸들. 이렇게. 브레이키를 잡으려고.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너무 좁아. 엄청. 좀. 봉고차가 안 됐고. 현대차가 좁았는데. 이상은. 이제. 기아차가 이렇게 좁게 된다. 운전석은. 생각않고. 승객석만. 높게. 그리고. 앞에. 나는 지금. 손님 입장에서나. 이거. 보면은. 너무 답답해. 앞이. 굴속 같아요. 앞이. 전면. 여러분도 그렇게 앉으시키니까. 앞이. 수글해야지. 앞을. 쳐다보지지. 굉장히 차가. 답답하게. 나왔네. 내가. 딱. 핸드차가 좀. 높아야 되는지. 그렇지.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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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대우나. 핸드차같이. 우개가. 탁. 닫혀갖고. 여기가. 확. 수글해져갖고. 에어로 스타일로. 기름전략 등으로 만들어서 그런가. 여기도 실내도 어딘가 모르게 좀 지금 여기 좋게 옆에 커튼같은게 해서 그렇지 좀 싼 티가 나지 않습니까? 좀 차가 2억 2천짜리가 좀 붙이 나야된디 좀 싼 티가 난 것 같아 내 생각인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니 몰라도 저는 좀 싼 티가 난 것 같아 기사님이 며칠 끓고 된 바로는 차 이렇게 브레이키 시스템이라든가 뭐 힘 같은 것은 좋겠죠 브레이키도 잘 듣고 힘도 좋고 스타트는 2회차는 조금 더 빨라 아 스타트가 현대차가 더 좋다고 이걸 좀 넣죠 이게 또 니타더가 현대차 같은 거는 바로 듣잖아 근데 기아차는 한 박자 넣잖아 기아차 병폐더라고 기아차는 이상하니 그냥 니타더 넣자마자 그냥 그때 작동이 되는데 브레이키도 바로 올라가기 전부터 현대차는 니타더가 작동이 되는데 이건 한 박자 쉬고 그때 들더라구요 그 저 그 그것이 병폐 같아 바로 이 급박을 때게 니타더가 팍 넣어야 되는데 니타더가 뭐냐면은 엔진 옛날에는 그 배기브레이키라고 이렇게 마우라를 이렇게 막고 그러는데 지금은 지금 미션에서 미션에서 오일 작동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ZF사에서 독일 거기서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차를 이제 당기는 거예요 차를 바퀴가 이제 못 돌아가게 그런데 그러다가 또 발브레이키를 밟으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적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기사님은 이 차가 내가 봤을 때는 좀 좋은데 현대차보다는 못하거든요 현대차보다는 수준이 승차감이요 스타트요 핸들도 덜 꺾이고 저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지금 차 뺄라면 현대로 뺄랍니다 여러분 이역스 노블이 지금 또 요새 나온 건 더 좋게 나오겠죠 3년 전에 19년식부터 나왔는데 그때도 차가 제가 이제 끌어본 바로는 차가 좋더라고요 차가 기존에 있던 관광차하고는 인정인 차원이 요새는 또 더 좋게 나오겠지 남주간장안같은 Buddy 아까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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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밝은 날